서해안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태양군이 항상 새로운 관광지 이미지 구축에 나섰습니다. 단조로운 여행지가 아닌 갈 때마다 새로움을 선사할 수 있는 관광의 다양성 구축과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관광지와 신규로 관광 컨텐츠를 연결해서 새로운 관광면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고자 합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문화체육관광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에 기초자치단체 유일하게 선정된 태양군은 펜리스테안 건강하게 행복하게를 주제로 내달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꽃지해수욕장 도그클래스를 시범 운영하고 천리포 반려견 동반 전용 해수욕장과 반려동물 동반 여행 온라인 플랫폼 등을 구축합니다. 태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서도 힘씁니다. 선정 시 관내 주요 거점 관광지에 야간 랜드마크 조성과 야간행사 개최 등을 통해 관광의 시간적 확장과 동절기 관광객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태양군은 안면도 영목항 전망대와 몽산포 전망대 준공을 차질 없이 마무리합니다. 말리포 해수욕장 서핑 전망 라운지 조성과 태안 스마트 보카 플랫폼 구축 등 꾸준히 발전하는 관광도시 태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갑니다. 성수기 비수기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사계절 관광지를 조성을 하고 지속적인 관광사업 발굴로 지역 특색을 담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에 머물면서 숙박과 체험 소비를 하는 그런 패턴을 구축하기 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태양군은 기존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며 미래 관광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합니다. 향후 관광산업 발굴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까지 더해 태안을 찾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태안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계절 명품 관광도시 태안으로 우뚝 섭니다. 태안TV 오지민입니다.